막방 소감이에요, 여러분들. 할 말 없죠? 그럼 갈게요. 막방 소감! 와, 드디어 저희가 활동을 몇 주 했습니까? 7주나 했죠? 팬분들과 함께 6주 동안 열심히 살려와서 저는 사반보다는 팬분들께 굉장히 잘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너무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인기가요를 마지막으로 생일식 활동을 끝냈는데 사반나부터 이번 활동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올해도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 저희 빨리 컴백할 테니까 저희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그 다음을 이어서 우리 큐빈이 형. 네, 저희가 오늘부로 긴 7주 활동이 딱 끝났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새해를 맞춰서 새로운 마음으로 믿어도 좀 더 사랑으로 담아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 유정 씨. 네? 네. 여기 인가 대접 막방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올리온 오브 대기실.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올리온 오브와 같이 7주 동안 달려주신다고 고생 너무 많았고요. 아까 귀빈이 형이 말한 것처럼 2020년도에는 이 모두 다 즐거운 일만,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제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올리온 오브 나임밀 이에 준지 러브 유정, 규빈이었습니다. 유정, 유정, 유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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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